북한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다음 달 일을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시대 이후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 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 의결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오전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 관계자는 경보는 북한의 자체 훈련의 일환이며 북한군이 특이 동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습니다.